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남포에서 새로운 유류 저장 시설이 또다시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외부 유류 반입이 전혀 없는 북한에 유류 저장 시설이 계속 확충되고 있는 것인데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면서 유엔 안보리에는 보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23일 북한 대동강 어귀 남포에 유류탱크 밀집지역을 촬영한 위성사진입니다. 지난 3월까지 원형 부지만 보이던 곳에 유류탱크 형태의 대형 물체 2개가 또 포착됐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유류탱크는 지름이 약 12에서 15m 정도로 지난해 만든 유류탱크보다는 작습니다. 과거 위성사진을 확인한 결과 북한은 지난달에 유류탱크 2개 중 1개를 완공하고 이달 북쪽에 있는 나머지 1개를 완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지름 30m와 지름 23m짜리 유류 저장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2020년에는 유류 저장 시설이 밀집한 이 지역에서 서쪽으로 약 700m 떨어진 지점에 지름이 각각 30m인 유류탱크 3개를 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남포항 주변의 시설 확충 작업을 꾸준히 벌이면서 2018년까지 약 20개였던 유류탱크는 이제 31개로 늘었습니다. 현재 이 일대에는 유류탱크가 들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원형 부지 4개에서 5개도 포착됐는데 이것까지 더하면 이 일대의 유류탱크 수는 최대 36개가 될 전망입니다. 북한이 이 지역에 최근 몇 년 동안 유류탱크를 확충하는 것은 유엔 안불이 제재로 인해 정상적인 유류 수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이 불법 환적 등으로 확보한 유류의 비축량을 늘리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유엔 안불이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의 비연료 제품인 유난류와 아스팔트 등을 수출할 뿐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연료형 유류를 수출한 기록은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대북 유류 반입량을 유엔 안불위에 계속 0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23일자 위성사진에서는 유류탱크 지대와 저판 부두에 유조선이 정박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유엔 안불위는 지난 2017년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이 반입할 수 있는 정재유 양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지만 유류 반입 반출 보고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BUA 뉴스 함재하입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군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있던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일본 요코타 미군 공군기지로 순환 배치됐습니다. 주일 미군과 일본 항공자위대 연합기지인 요코타 공군기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태평양 공군이 지난 15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있던 RQ4 글로벌 호크 무인정찰기를 일본 요코타 미군 공군기지로 순환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코타 공군기지는 글로벌 호크가 광범위한 정보 감시 정찰 기능을 제공해 평시 또는 우발 상황 시 동맹과 파트너국 지원을 임무로 한다며 일련의 통합센서와 카메라를 통해 주야간 고해상도 전천우 이미지를 지속해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20km 상공에서 합성 개구 레이더와 전자광학 적외선 센서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위성급의 무인정찰기입니다.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이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에 티라나 하산 신임 대표를 만나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6일 지난 3월 취임 후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찾은 티라나 하산 신임 대표를 접견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비롯한 세계 인권 보호를 위해 휴먼 라이츠 워치 등 시민사회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하산 대표는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국 정부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 중시 기조를 높이 평가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또 한국 통일부의 김기웅 차관도 하산 신임 대표를 면담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하산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통일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환영하고 북한 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한국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재단은 설립 근거인 북한 인권법이 2016년 시행됐으나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이자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목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현재까지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둘째 자녀로 알려진 김주혜가 사실은 맞이일 수 있으며 후계자 후보군에 있다고 본다고 고유한 한국통일연구원장이 말했습니다. 고유한 원장은 26일 한국통일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는 김주혜가 맞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하고 김주혜가 후계자냐 아니냐는 나중에 후계자가 돼야 확인하는 것이지만 후보군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문화일보와 조선일보,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고 원장은 특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금 딸을 당장 내세운다기보다 후계자로서의 덕목을 쌓고 있는 것이며 보수적인 북한 사회에서 여성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느냐는 의문에는 수령 체제는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정일이 공식 후계자로 내정되기 전부터 김일성과 함께 군사 관련 현지 지도에 참여했던 사례를 들어 김정은이 김주혜를 데리고 다니는 상황이 김일성, 김정일 모델과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22일 한국정부 고위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 판단을 전제로 김주혜의 위에 첫째가 있는지, 있다면 아들인지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국제역도연맹 IWF는 다음 달 쿠바에서 열리는 IWF 그랑프리에 참가는 북한 역도선수단에 도핑검사 협조를 요청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올림픽 참가 여부를 재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역도연맹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 반도핑기구 또 국제 도핑검사기구 등과 협력해 2024년 파리올림픽에 앞서 북한 선수들이 확실하게 도핑검사를 받도록 할 것이라면서 북한 당국이 선수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검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북한 대표팀의 올림픽 참가 여부를 재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역도선수들이 적법한 도핑검사 없이 국제대회에 복귀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회를 이용해 북한 관계자들을 만나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도핑검사팀에 북한 내 접근을 위해 북한 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제역도연맹은 지난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쿠바 IWF 그랑프리 대회 출전자 명단에 북한 선수 14명이 포함됐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3년간 중단됐던 북한 선수들의 국제대회 참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주와 캐나다의 역도 대표팀과 선수 등 국제 역도계 인사들은 북한 선수들이 출전 중단 기간 동안 국제기구에 의한 적절한 도핑검사를 받지 않아 왔다며 이번 대회 출전 자격에 대한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